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조국을 상대로 해서 재보궐선거에서 두 군데에서 이제 그 곡선과 영광 두 군데에서 다 승리를 거두다 보니 지금은 이제 뭐 잔치집 열린 것처럼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그 국민의힘의 상황과 민주당의 상황은 좀 다르죠. 결정적인 차이가 뭐겠습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사법 리스크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뭐 민주당이 여러 가지 선동을 하고 그리고 또 호남 지역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자기의 정치적인 생명은 연장시킬 수 있다고 할지라도 사법 리스크를 갖다가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죠. 물론 김명수 당시 때는 그것이 가능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지금 조의대 대법원장 체제에서는 그것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11월 15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재명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이제 본격화가 되는 걸 넘어서 글자 그대로 현실이 되게 되는데 과연 그때도 이재명이가 잔치집을 열 수 있을지 제가 보기에는 초상집이 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저희가 좀 봐야 되는 것은 지난번에 유동규 씨가 방송에 나가가지고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제 그 오피스텔에 숨어 지내고 계실 때 검찰이 들이닥쳐가지고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었고 그때 당시 이제 긴박한 상황에 대해가지고 언론에 공개가 안 됐던 비하인드 스토리를 TV조선 강펀치를 통해가지고 이제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공개가 됐던 내용이 정진상과 자기가 압수수색이 오기 직전에 압수수색이 이렇게 문이 와가지고 문을 쾅쾅쾅 두드리고 있었을 때 정진상이랑 통화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정진상에게 이제 휴대전화를 바로 던져라라고 해가지고 산지 이게 무슨 일주일밖에 안 됐던 아이폰 맥스였나? 그 비싼 거를 갖다가 어쩔 수 없이 그냥 눈에 진짜 그거를 머금고 그냥 던졌다 뭐라는 얘기. 그리고 정진상이 그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텔레그램으로도 전화통화를 시도를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아이폰은 아이폰끼리 통화할 때 이제 페이스타임이라는 것으로 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기록이 또 안 남는단 말이에요. 페이스타임을 통해가지고 텔레그램이나 페이스타임을 통해가지고 한 10번이 넘게끔 전화 시도를 했었는데 그게 다 안 됐다라는 거잖아요. 아침 5시부터 이렇게 전화가 시도가 됐는데. 근데 왜 전화통화가 안 됐던 것이냐. 그냥 뭐 정진상의 통화를 갖다가 그냥 받기 싫어가지고 그것도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유동규 씨가 어떤 생각을 먹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검찰의 압수색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극단 선택을 내가 함으로써 사실상 모든 것들을 그냥 덮고 떠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재명이라고 하는 인간이 얼마나 무서운 인간이고 얼마나 이런 그 범죄에 있어서는 치밀한 인간인 것이 유동규 씨가 정말로 그때 당시에 극단 선택을 했다라고 한다면 남욱이나 김만배나 정진상이나 김용이나 관련돼가지고 이게 드러날 수가 있었을까요? 제가 보기엔 불가능하거든요. 아예 그냥 수사 자체가 막히는 거 아닙니까? 대장동, 백현동, 위례. 이거와 관련돼 있는 어마어마한 이 사건들. 횡령했다라고 하는 금액만 하더라도 수천억 가까이나 된다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유동규 씨 한 명만 사라지게 되면 묻히는 구조라는 거예요. 더 소름 끼치는 건 뭡니까? 사실상 이재명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범죄하미가 그런 식으로 구조화가 짜여져 있다는 거죠. 핵심적인 증인, 핵심적인 어떤 참고인. 이 사람만 사라지게 된다면 수사가 진척이 될 수 없게끔 그런 식으로 구조가 짜여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우리가 공포를 느끼는 것이 왜 이재명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 둘씩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이냐. 그 사람들이 이재명에 대한 핵심적인 증인이었다 보니까 더 공포를 느끼는 것이죠. 유동규 씨 같은 경우도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재명 교, 이재명이라고 하는 교주에 빠져있다 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자기가 안고 떠나려고 했던 것이고 천만다행으로 그 지인이 그거를 막아가지고 살아남을 수가 있었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희가 유동규 씨 얘기를 두 번째로 들어볼 것은 무엇이냐. 당시 정진상과 유동규 씨가 통화를 했던 것뿐만 아니라 김용 과도 마찬가지로 유동규 씨가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용이랑 통화를 했던 것은 언제였냐. 검찰이 이제 소환조사 통보를 받고 소환조사를 받으러 가기 직전날. 그때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게 공개가 안 됐었는데 이따가 저희가 유동규 씨 얘기를 직접 한번 들어볼 것이고요. 당시 이제 그 검찰청 앞에다가 유동규 씨가 변호사랑 같이 이제 그 모텔을 하나 잡아놓고 그 모텔에서 이제 숙박을 하고 다음 날에 조사를 받으러 가려고 했던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모텔에 있는 동안에 김용한테 전화가 왔던 겁니다. 그리고 김용이 이제 화들짝 놀라가지고 너 미쳤냐. 너 내일 이거 조사받으러 가면 바로 체포될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좀 의아했던 게 뭐냐면 김용이 그거를 어떻게 할까. 그렇지 않습니까? 김용 본인 스스로가 검사가 아니고 검찰에 뭐가 있는 것도 아닐 텐데 유동규 씨가 내일 조사를 받는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고 그리고 뭐 그건 유동규 씨가 얘기해줄 수 있다라고 치더라도 내일 가게 된다면 바로 검찰이 유동규 씨를 체포할 것이다.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김용이 알고 있었을 것인가. 당시 이제 그거에 대한 힌트로 나왔던 것이 최재경이었습니다. 최재경이 이제 검사 쪽에 있다가 민정수석실에도 있었던 그 인물이죠. 박근혜 대통령 당시 민정수석실에도 있던 그런 사람인데 그때 이제 그 썰처럼 나왔던 얘기가 김용과 정진상 특히나 정진상이 최재경을 직접 만나가지고 쇼부를 봤다. 이렇게만 이렇게만 해주면 유동규가 이렇게까지만 하면 그냥 유동규 구속 안 시키고 그냥 뭐 어떻게 해가지고 정리하겠다. 이런 식의 이제 썰 같은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모든 얘기들 어떤 식으로 김용이 정진상을 통해가지고 최재경 같은 사람한테 쇼부를 봤다라는 것인지 그리고 또 정진상이 유동규 씨한테 증거인멸을 시도를 했던 것처럼 휴대전화를 던지라고 그렇게 이제 증거인멸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도대체 김용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동규 씨한테 마찬가지로 뭐라고 또 얘기를 했던 것인지 그거에 대한 자세한 내막이 이번에 유동규 씨가 직접 방송에 나와가지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이제 부족품 던지고 이제 해가지고 검찰에서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래서 제가 최재경한테 통화해가지고 변호사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더니 좀 기다려보라고 그러더니 그를 소개시켜줬어요. 거기에 이제 그 변호사를 하고 이제 약속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검찰에다가 내가 변호사하고 내가 언제 들어가겠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당장 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장 오라고 그래가지고 아니 변호사하고 해가지고 난 손임해서 들어가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왜 자꾸 당장 오라고 그러냐고 그 검사도. 다 이러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내가 이제 다음 날 그래서 10시까지 가겠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변호사랑 몇 시에 약속했냐면 9시 40분에 그 법무법인 앞에서 만나서 같이 들어가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디서 잤냐면은 숙소를 잡았냐면 검찰청 바로 앞에 모텔이 있어요. 호텔에서 제가 이제 투숙을 하고 있었는데 밤에 김용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어딨냐예요. 그러나 지금 내일 검찰청 들어가려고 검찰청 앞에서 지금 모텔이 있다. 야 너 미쳤냐. 너 저기 검찰들이 너 들어가기만 하면 체포하려고 지금 다 기다리고 있어. 너 들어가면 바로 있잖아. 못 나와. 뭐 그러는 거예요. 겁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무조건 빨리 도망가.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어딜 도망가. 그러니까 야 태백산이라도 타. 그래가지고 태백산 타려는 거예요. 그날 양복 입고 왔는데 내일 검찰청 가려고 양복 입고 오고 구두 신고 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태백산을 타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게다가 태백산 가면은 얼마나 죽겠어요. 그리고 밤에는 멧돼지도 있고 아무것도 없이 양복 입고 그 태백산을 헤매는 걸 생각을 해보세요. 말도 안 되죠. 간첩이지. 그래가지고 아니 내가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가냐. 그랬더니 야 빨리 대충 침낭하고 어디 나가서 태백산 도망가서 침낭 같은 거 하나 사가지고 산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침낭을 어디서 어떻게 사가지고 차라리 침낭을 사서 주든가. 아 형 나는 산을 싫어요 제가. 나는 산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뭐냐면 그러면 너 다시 전화 왔어요. 다시 전화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뭐냐면 너 내일 어쨌든 지금 진상이가 야 너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냐. 열흘만 버티면 어 이제 끝나. 경선이 끝난다는 얘기죠. 경선이 끝난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열흘만 버티면 우리가 후보가 되면은 그때는 민주당 전체가 우리를 보호해. 그러면은 이제 그때면 끝나. 그러니까 열흘만 참아라. 나는 열흘만 참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그렇게 내가 산 안 간다 그러니까. 산에 갈 수가 없지. 양복 입고 구두 신고 어떻게 산을 가요. 안 간다고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야 진상이가 지금 너 때문에 중앙지검장하고 술 먹고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앙지검장하고 지금 협의를 받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병원에 입원하면 병원에 이제 병원에 들어가면 너 안 건들기로 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 너 그럼 내가 병원에 무슨 수로 가요. 내가 그랬어. 그렇다면 이제 배탈이라도 나서 가려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집사람한테 전화했어요. 혹시 좀 뭐 상한 거 있냐. 그랬더니 오래된 김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그럼 가져와라 지금. 다른 거 있으면 좀 가져와 그랬더니 요플레 3개하고 김밥하고 가져왔어요. 전화를 했어요. 왔다고. 그리고 내가 내려갔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차 안에서 차 안에서 이제 드셨어요? 김밥 먹고 요플레 3개 먹고 요플레 3개를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라. 그리고 이제 들어와가지고 이제 배 아픔을 열기를 기다렸는데 배가 안 아파. 그래가지고 내가 형 이거 저거 먹었는데 배가 안 아파. 그랬더니 야 그럼 나가서 음식물 쓰레기라도 먹어. 아무튼 배탈 나서 빨리 그 병원 가라는 거야. 나는 그때 왜냐하면 병원을 가면 큰 병원 가잖아요. 가면 자기가 어떤 병원은 녹색 병원 가르쳐주든가 그때. 그것도 아니고 네 뜯고도 없이 병원 가면은 이거 배탈 났다고 입원시켜주는데 어디 있냐고요. 집에 가서 약 먹으라고 그러지. 자꾸 시키니까 나가가지고 일단은 제가 저기 음식물 쓰레기통을 제가 뒤졌어요. 나가서 봤는데 cctv도 있고 막 이러니까 이거 혹시나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cctv 없는데 이렇게 딱 봤는데 음식물 쓰레기통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열어봤더니 상태가 안 좋아 다. 어떻게든 배탈을 알죠. 조직이 달려있다는데 이재명이 목숨이 달려있다는데. 내 신작이 왜 이렇게 철양하냐. 이러면서 이제 그거를 좀 찍어 먹었어요. 딱 먹는데 비리된 거예요. 생선 같은 거 막. 그래가지고 이제 딱 먹고 일단 조금 먹어봤어요. 먹어봤는데 참고 이제 사실 모텔에 와서 좀 있으니까 배가 좀 꾸룩꾸룩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병원 잡고 가라니까 119를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을 갔는데 좀 법원에서 좀 가까운 데 갔는지. 119 어디까지 가면 흑석동에 중앙대병원을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중앙대병원을 가갖고 거기서 이제 병원에서 이제 검진을 받았는데.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ct 찍어보실래요 그러더라고. 그때가 이제 딱 시간을 보니까 9시였어요. 10시까지 뭐 하냐면 검사실 가기로 했잖아요.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 퇴원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빼가지고 9시에 딱 나왔는데. 검찰이 체포영장 받아서 그 병원 앞에 지키고 있더라고요. 살다 살다가 이게 무슨 영화의 한 장면도 아니고. 그러니까 김용희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시간을 끌기 위해서 유동규 씨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열흘 정도만 버텼으면 되는 거예요. 왜? 열흘만 버티면 딱 뭐가 되니까? 경선이 끝나니까. 경선이 끝나가지고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이재명이다라고 딱 결정이 되는 순간. 민주당은 당적인 차원에서 이재명을 보호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열흘만 버텨라. 그러니까 내가 저 모텔에 지금 가 있는 수준이 아니라 대피를 해야 된다. 태백산으로 그냥 들어가가지고 그냥 친낭이나 이런 걸 사가지고 그냥 들어가서 무조건 버텨라. 이렇게 시켰던 겁니다. 그걸로도 이제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예 그냥 김용희 유동규 씨한테 뭐까지 지시를 내렸던 거예요. 상한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나라. 그렇게 해가지고 병원에 입원이라도 한다면. 그 과정에서 최재경이랑 이미 다 쇼부가 돼가지고 얘기가 끝나 있으니까. 네가 그냥 이분만 하면은 구속도 안 될 수 있다. 다 얘기가 됐다라는 것이죠. 참 진짜 유동규 씨가 지금 얘기하는 거를 들어보면은 기가 막힌 얘기들밖에 없는데. 유동규 씨가 느꼈던 그런 어떤 공포감. 그리고 또 유동규 씨 뿐만 아니라 지금 또 관련되어 있는 증인들이 참고인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공포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에 대한 입막음 시도가 지금도 이루어질 수가 있으니까. 아까 보니까 또 백종선에 대한 그런 언급까지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백종선 지금 멀쩡히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법원이 이재명에 대해서. 그리고 김용정진상에 대해서 조치를 내려야 된다. 그 조치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없는 겁니다. 그냥 구속을 시키고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거 말고는 없겠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